왜 이럴까 너만 보면 눈앞이 살랑이고 하늘이 빙글돌아 내가 너 좋아하나 봐 조금만 사랑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 세리를 겨울로 가 아, 그치 된장찜 언제 모르겠네 하여튼 남자들은 물에 재료만 입수시키면 찌개가 되는 줄 안다니까 더 껍장 나네? 아, 늦겨봐! 아, 늦어! 늦겨주세요, 늦겨! 뭐 하시는 거야, 응? 조심해요 이렇게 해야지, 오케이 저래서 무슨 찌개가 된다고? 된장도 아픈 거야? 된장찌개인데? 넌 언제쯤 오니 봄이 가기 전에 네가 먼저 고백해줘 You're my sunshine My dream 어때? 진짜? 아... 이상해요? 괜찮은데? 괜찮다고요? 아, 이게 괜찮은 정도예요? 너무 맛있어 짠 우와, 내가 여기로 잘 안 넣었잖아 완전 맛있어,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,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? 아... 아줌마도 잠이 안 오나 보네 나랑 같이 있어서 설레어서 그러나 내가 뭐라고... 형사야. 형사님. 자요. 이 아줌마가 의외로 파감하네. 더 쉬워 보이나? 자나? 무슨 벌써 자. 안 잤어요? 아줌마.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지금 이 상황이 준비고 뭔가 어딨어요? 나.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나. 뭐? 나. 왜? 나 범인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이 밤중에 갑자기 범인? 아니면 내가 오밤중에 형사님을 부를 이유가 뭐예요? 범인이 누군데? 범인. 범인. 범인.